자 3강 종합부동산세 마무리 짓죠. 자 225쪽 둘둘둘 연령별 공제 기간별 공제는 누구만 해준다? 1주택자. 1주택자도 무슨 명의? 단독 명의. 그러나 공동명의자는 어떻게 할 거냐? 공동명의자는 신청할 때만 해줍니다. 신청을 안 하면 연령별 공제 기간별 공제 못 받아요. 왜 공동명의자는 신청을 할까요? 공동명의자는 집 하나야. 부부간의 공동명의자는 얼마까지 종합부세가 없어요. 개인별로 따지니까 다주택자는 9억 초과죠? 그러니까 18억까지는 종부세가 안 나와. 공동. 지분 비율이 50%라고 가정하죠? 그럼 공시가격이 18억이야. 종부세 있다 없다. 지분 비율이 50대 50이라면 개인별로 따지죠? 그래서 딱 9억이잖아. 딱 9억. 그럼 종부세 안 나와. 그래도 공동명의자는 뭐다? 18억까지는 연령별 공제, 기간별 공제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18억이 초과 될 때 20억, 30억. 그럼 어떻게? 종부세가 나올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나오니까 어떻게 한다? 신청해서 개인별로 9억을 공제 받고. 알아들었어요? 연령별 공제, 기간별 공제를 받겠다는 뜻이에요. 18억이 넘어갈 때는. 그래서 신청할 때만 해준다. 어떨 때 신청한다? 10억이 18억이 넘어갈 때는 종부세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공동명의자 따로따로 계산해 보고 신청해서 연령별 공제를 받은 다음에 세금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222쪽. 거기 나와 있네요. 그죠? 연령별 공제 세 번째 줄. 다만 1세대 1주택자로 적용받으려는 공동명의 1주택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8억 초과자는 이럴 때는 단독명의자처럼 단독명의자처럼 어떻게 한다? 12억 공제 받고 연령별, 기간별 공제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신청할 때만. 원칙은 박스. 단독명의자만 해줘요. 60세 이상. 오른쪽도 단독명의자만 해준다. 단, 신청하면 1주택자로 봐서 12억 공제 받고 둘 다 해당이 되면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세부담 상한. 급격한 세부담을 방제하기 위해서 세부담 상한. 이거 필수입니다. 자,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은 어떻게 됐어? 토지건축물은 무조건 150%. 해당 연도 세기, 전년도보다 100분의 150을 초과할 때 해당 연도는 100분의 150을 세부담 상한액으로 한다. 그 다음 주택은 3억 이하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10%, 6억 초과는 130%. 이게 주택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나 종부세는 간단해. 이거 다 바뀌었어. 다 바뀌었어요. 박스. 300이 없어졌어. 다 150이야. 그래도 박스에 300을 150으로 고치세요. 그래도 종부세는 쉽잖아. 다 세부담 상한이 150이야. 해당 연도 세기, 전년도보다 100분의 150을 초과할 때 해당 연도 세액은 100분의 150을 세부담 상한으로 한다. 그래서 밑에 쫙. 근데 이제 세부담 상한 계산할 때 종부세는 잘 들어요. 박스 5번에 주택분 재산세 상당액과 종부세 상당액 합계액을 갖고 따진다. 이 합계액을 우리는 총세액 상당액이라고 해요. 항상 작년 기준, 직전년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의 총세액 상당액, 재산세 플러스 종부세 합계액이에요. 상당액으로써 대통령으로 전한 바에 따라 계산한 세물 다음 각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그리고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세액은 없는 걸로 본다. 근데 다만 항상 법인이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세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법인은 세부담 상한이 없다. 세율도 높고 세부담 상한이 없다. 무한대로 다 과세합니다. 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를 해야죠. 항상 직전년도 작년 그 다음 해당 연도 금년 그래서 재산세 납부했죠. 작년에 50만원 납부했어. 그 다음 종부세 500만원 납부했어. 작년 납부했잖아. 합쳐. 합쳐서 얼마를 납부했다. 550만원. 100만원이라고 계산 복잡하니까. 100만원. 그러면 600 납부했네.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총 세액 상당액. 총 세액 상당액이 600이다. 합친 거예요. 600. 작년에 납부했네요. 자 금년. 그래서 재산세 납부했죠. 재산세. 150 납부했어. 항상 재산세는 미리 납부하는 겁니다. 그래도 종부세를 계산하니까 아파트값이 뛰어서 1,500만원이나 나왔어. 1,500. 그럼 종부세가 작년 대비 3배로 뛰었죠.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다. 항상 작년 기준 600에 세부담 상한은 100분의 150. 150. 150%. 100분의 150. 100분의 100. 해당 연도 세부담 상한은 얼마야. 900이지. 900만원을 초과할 때는 없는 걸로 압니다. 요렇게. 150%. 100분의 150. 작년보다 50%까지만 올려라. 그럼 600에 50%는 300. 그럼 900이네. 그럼 150 납부했죠. 150 빼줘야지. 납부한 거니까. 150 빼고. 종부세는 얼마가 된다. 750. 나머지는 없는 걸로 한다. 요렇게 계산한다는 뜻. 그래서 합쳐서 얼마가 세부담 상한이다. 총세액 상당액이 900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재산세 세부담 상한은 무조건 150%다. 작년 대비 해당 연도 총세액 상당액이 어떻게 한다? 100분의 150을 초과할 때는 100분의 150을 세부담 상한으로 하고 초과되는 거는 없는 걸로 한다. 그럼 이게 750은 없어집니다. 합쳐서 900이 되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 100분의 150이다. 300 없어졌다. 단 법인은 세부담 상한 없다. 요렇게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지금 필요 없고요. 그 다음. 224쪽입니다. 224쪽. 그 박스에 2번을 알아야 돼. 2번. 박스에 2번. 직전 연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 주택이에요. 총세액 상당액이란 납세험자가 해당 연도 과세 표준 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 기준 이래 실제로 소유하는 여부를 불문하고 따진다. 그래서 직전 연도 실제 소유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뭐다? 소유한 걸로 보아 어떻게 한다? 과세 표준 합산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계액을 말한다. 그래서 작년에 집이 없어. 올해 하나 샀어. 그럼 종부세를 계산하면 너무 많이 나오죠? 그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직전 연도 집이 없더라도 실제 소유한 걸로 보아 세부담 상한을 계산한다. 그 뜻입니다. 소유 여부 불문. 직전 연도. 그래야 세금이 좀 덜 나오겠죠? 그 얘기입니다. 자, 3번도 딱 알아두시고 아까 했잖아. 해당 연도 과세 표준 합산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법을 정해 산출한 금액. 이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될 때는 종부세도 똑같이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그 다음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는 종부세도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 적용받기 전 세액. 틀려요. 자, 구한 전 자가 들어가면 틀린다. 자, 그럼 지금까지 뭐 배웠다? 주택. 과세대상. 납세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다음 연령별 공제. 기간별 공제. 세부담 3. 쭉 배웠어요. 자, 오른쪽. 225쪽. 별 딱 붙여요. 흐름. 이걸 보고 정리를 해야죠. 자, 출발. 1인 단독 소유. 공동 소유는 선택 신청할 때만 해줘요. 흐름도. 자, 개인별로 얼마. 얼마를 뺀다. 합쳐서 12억을 빼줍니다. 이거 개정됐어요. 5억 6억 원이 아니라 11억이잖아요. 그래서 기초공제. 고쳐. 12억으로. 5억 6억. 11억이 아니라 기초공제. 12억. 5억 6억을 지우라고요. 12억을. 공제한 금액에.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 현재까지 몇 프로? 60%. 그러면 뭐가 나와? 과세표준. 항상 재산세든 종합부동산세든 과세표준을 물어볼 때는 12억을 공제한 금액. 다주택자는 9억을 공제한 금액에 8글자가 붙어야 돼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비율이 4글자로 과세표준. 세율. 이거 법받겠어요. 세율. 고치세요. 낮아졌어. 0.5. 최대 2.7. 몇 단계로 바뀌었다? 7단계. 필수입니다. 필수. 세율. 하나, 두 개. 0.6이 아니라 0.5. 3%가 아니라 2.7. 6단계가 아니라 7단계. 하나, 두 개는. 이것을 어떻게 외워? 5.15.7.7.7.7.5.1.5.7.7.7.7. 그럼 종부세, 세액이 나와. 그럼 12억을 초과부는 재산세와 중복됐죠? 초과부는 종부세에서 뭐를 뺀다? 재산세액을 뺀다. 그러면 뭐가 나와? 산출세액. 그럼 세액공제가 들어가죠? 단독소유는? 5년 이상. 60세 이상입니다. 숫자 배열. 2, 3, 4. 그 다음 5년 이상은 2, 4, 5. 그럼 2, 3, 4만 외우면 끝나잖아. 20% 똑같아. 밑에는 10을 더해. 그리고 중복 적용하되 한도가 몇 프로? 80%. 80%를 한도로 합니다. 그럼 산출세액이 나와. 실제 그러면 이제 뭐를 적용해? 세부담상환. 세부담상환은 무조건 몇 프로다? 150%. 지역과 관계없이 150%다. 이게 1주택자 세액 흐름입니다. 그럼 끝났네. 그럼 이제 뭐만 남았어? 이제. 토지. 숫자만 달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다? 연령별 공제 20, 30, 40. 기간별 공제는 20은 똑같아요. 여기에다 10만 더해. 40, 50. 누구만 해준다? 1주택자. 단독명의자. 공동명의자는 신청해야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구는 안 해줘? 다주택자 안 해줘요. 그리고 누구도 안 해줘? 토지 소유자 안 해줘. 이 지문 꼭 다주택자 안 해줘. 투기 목적. 토지 소유자 안 해줘. 1세대 1주택자만 해준다. 세금 혜택을 준다고요? 12억 빼고. 그 다음 연령별 기간별 공제하고 세부담상한 150% 적용하고 이렇게. 자, 토지로 돌아갑니다. 이제. 토지. 숫자만 바뀌는 겁니다. 과세 방법. 항상 토지든 주택이든 국내, 국내 소재입니다. 국내 시군과 하면 안 돼요. 지방세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 대상. 재산세 대상에 그대로 넘어오죠? 별도합산 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그러나 분리과세 대상 토지나 비과세 면제 감면은 세금이 없잖아요. 분리 제외. 재산세에서 비과세를 받으면 종부세도 준용합니다. 이런 토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분리 제외. 그 다음 비과세 토지 제외. 면제 경감도 세금이 없으니까 제외한다. 그리고 납세 의무. 자, 드디어 남았네요. 종합합산. 공시가격. 항상 합칩니다. 얼마 초과. 5억 초과하는 자예요. 5억. 5억 초과하는 자. 1번. 공시가격 합판 금액이 50억 하면 안 돼요. 5억 초과. 투기 목적이니까 숫자가 제일 적어요. 5억. 자, 그 다음 별도. 자, 사업자니까 숫자가 제일 커. 얼마? 80억 초과. 그래서 연결을 시켜야 돼요. 항상 주택은 두 가지로 나누죠. 1주택. 12억 초과. 아까 다 배웠잖아. 다주택. 다주택은 9억 초과. 이렇게 주택은 항상 두 가지로 구분해야 돼요. 1주택자는 12억 초과. 다주택자는 9억 초과. 종합은 5억 초과. 별도는 80억. 이 숫자가 돼야 돼. 그래야 종부세를 할 수가 있다. 뒤바뀌면 안 된다. 자, 그 다음. 226쪽. 별도합산은 얼마 초과? 80억 초과. 자, 그 다음. 과세 표준 및 세율. 세율. 자, 원리는 똑같아. 여기 7만 봐요. 자, 종합은. 공식 가격을 합치죠. 얼마를 빼야 된다. 5억. 그래야 초과분이 나오고. 별도는 얼마를 빼라. 80억. 뺀 다음에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옆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 공정시장 가액 비율. 그래서 이 토지는 100%입니다. 세금을 많이 걷겠다. 비율을 쓰면 공식 가격이 내려갑니다. 주택은 60%. 공식 가격 60% 갖고 계산해. 근데 이 애는 공식 가격 100% 갖고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226쪽. 과세 표준. 5억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5억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래, 1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보고. 왜 5억이 초과 안 됐으니까. 5억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뭐가 빠졌어요? 5억을 공제한 금액에. 옆에 좀 붙여봐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게 빠졌네요. 5억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면 틀릴 수도 있어요. 5억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00%. 그냥 100%니까 안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세율. 자, 세율이 나왔죠? 종합합산은 투기 목적이니까 높아 세율이 1%에서 최대 몇 프로? 3%는 7단계가 아니라 3단계입니다. 박스 15억이 아니라 1% 가운데는 2% 40억 초과할 때는 3%까지 올라가 3단계입니다. 3단계. 자, 그다음 여기에다 이제 뭐를 빼줘야 돼? 종부세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똑같은 원리는. 3번 토지분 재산세. 5억 초과는 재산세와 중복됐죠? 그래서 토지분. 토지분. 뭐를 빼준다?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토지분 종합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그 과로도 똑같아 원리는. 과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됐으면 종부세도 적용된 세액을 공제하고 세부담 상환을 적용받았을 때는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한다. 자, 전자가 들어가면 안 되네요. 그 다음 별도도 똑같잖아. 자, 과세표준. 얼마 빼? 80억. 80억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뭐가 빠졌어?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00%. 이 지문이 꼭 붙어야 돼. 법조문이니까. 80억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틀려요? 이거 잘못됐어요? 틀릴 수도 있다. 100%니까 안 적어 놓은 거야. 그러나 법조문 대로 가자. 80억을 공제한 금액에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 자, 세율. 자, 세율은 몇 프로야? 꼭대기. 0.5% 최대 몇 프로? 0.7%. 역시 몇 단계? 3단계입니다. 반드시 세율은 암기해야 돼. 이거 어떻게 암기해? 가운데 6이 생략됐잖아. 5, 6, 7. 별도 합산. 종합은 여기 가운데 2가 생략됐잖아요. 하나, 둘, 셋. 종합 합산. 5, 6, 7. 별도 합산. 주택은 5, 1, 5, 7, 4, 7단계. 종합은 하나, 둘, 셋. 종합 합산. 별도는 5, 6, 7. 별도 합산. 이렇게 딱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3번도 똑같잖아요. 자,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종부세에서 공제한다. 그리고 3번 세부담 상안도 똑같죠. 무조건 100분의 150. 자, 세부담 상관은 어떻게 계산해요? 종합이든 별도든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할 지산세. 그러니까 재산세 상당액과 토지분. 종합 별도 합계액.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총세액 상당액을 갖고 따진다. 주택과 원리가 똑같아요. 여기는 글씨로 나왔네. 재산세 상당액과 토지분. 종합 합산 생당액의 합계액. 이거를 뭐라 그런다? 총세액 상당액이 100분의 150을 초과할 때는 없는 걸로 한다. 자, 결론이 딱 나왔어. 박스 별 딱 붙여요. 결론이 딱 나왔어요. 자, 종합은. 자, 소유자별로 합계액에서 5억을 빼고 그럼 기준 초과 금액이 나오죠? 5억을 빼. 그 다음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 가액 비율 적어요. 100% 그럼 과세 표준이 나와. 세율은? 가운데 2가 생략됐죠? 하나, 둘, 셋. 종합 합산 3단계.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산출세액이 나오네요. 그럼 여기다 5억 초과는 재산세와 중복됐으니까 재산세 부가석표율을 빼우면 납부세액이 나온다. 중요한 것은 뭐를 안 해준다? 연령별 공제와 기간별 공제를 토지는 절대로 안 해줍니다. 자, 별도. 자, 별도는 얼마를 빼야 돼? 80억. 반드시 밑에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 가액 비율 몇 프로? 100% 그럼 과표가 나와. 그 다음 여기다 세율. 가운데 6이 생략됐어요. 5, 6, 7. 별도 합산.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오면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숫자 12억, 9억, 5억, 80억 과세표준을 물어볼 때는 공제한 금액의 필수가 뭐가 붙어야 된다? 옆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 그래서 227쪽 박스만 보면 정리가 되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 코스로 들어갑니다. 자, 부가징수 납세 절차 자, 과세기준일은 항상 과세기준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몇 월, 몇 일? 6월 1일 자, 과세권자는 뭐다? 항상 세무서장 세무서장 납세지는 어디로 간다? 1번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는 1번 밑줄 그어 거주자 거주자는 주소지로 갑니다. 주소지가 없을 때는 거소지로 간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 그 다음 2번 빚자가 들어가면 조심해 대여 비거주자는 사업장 소재지로 간다. 그 다음 비거주자는 주소지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국내 사업장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로 가는 거예요. 거주자는 주소지 주소가 없을 때는 거소지 그럼 여기까지만 알아요. 자, 4번 부가징수 자, 원칙은 정부결정 고지서 발급 정부 부가 결정에서 과세한다. 결정 그래서 고지서가 날라오면 답기는 언제다?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보름이에요. 말일 하면 큰일 나요. 1일부터 15일 자, 그 다음 2번 똑같잖아. 고지서 발급은 5일 전인데 5일 앞에는 반드시 버가붙어야 돼? 납부기간 개시의 밑줄 개시 그래야 여유가 있잖아요. 납부기간 5일 전하면 5일밖에 안 남았어요. 개시 자, 그 다음 예외는 신고납부다.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신고납부로 가더라도 납기는 똑같아. 12월 1일부터 15일 밑줄을 긋고 그럼 신고해. 그럼 신고하면 정부결정은 없어지겠죠? 2번 정부결정은 없어져. 신고로 가니까. 그래서 3번 신고주의를 택할 때는 자, 신고 종부세는 중요한 게 무신고가 없어요. 왜? 가만히 있어도 결정에서 고지서 날라오잖아. 그러니까 무신고는 없어. 나는 신고로 갈래. 그럼 선택해서 신고로 가되.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어. 그래서 과소신고물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한다. 10%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 납부기간 절대 헷갈리면 안 돼. 비교. 자, 오른쪽 종부세부터 주택분이든 토지율이 납기는 똑같아. 12월 1일부터 15일 종부세. 그러나 재산세는 복잡해요. 주택은 2분의 1 2분의 1 화살표 주택분 재산세가 얼마이야? 20만원 이하는 7월달에 한꺼번에 한꺼번에 그리고 건물 선박 항공기는 7월 16일 토지가 9월 16일입니다. 건물부는 7월 16일 토지는 합산하니까 늦어져요. 9월 주택은 2분의 1 2분의 1 20만원 초과 밑에 화살표 이하는 한꺼번에 7월 그 다음 분할 납부 재산세랑 똑같아. 근데 분할 납부 기간만 다르다. 그래서 250초과 밑을 긋고 엔드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가 아니라 일부 그리고 납부기한 경관로부터 6개월 재산세는 2개월 250초과 엔드 일부 엔드 6개월 그리고 분납하는 방법 시행령이죠 1번 500만원 이하일 때는 250을 초과하는 금액 즉 국세에서는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 그리고 500만원 초과일 때는 50% 이하 절대 뒤바뀌면 안 돼요 분납 분납금액 또 한번 해보자고요 1번 400만원 이하 그럼 어디에 들어가 500만원 이하에 그럼 납기 내에 얼마를 내야 돼 250 납기 경과 후 2개월이 아니라 6개월 입니다 재산세는 2개월 이고 종부세는 6개월 그럼 얼마 150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150만원 그래서 500만원 이하는 얼마를 분납한다 250을 초과하는 금액 근데 국세는 250을 초과하는 금액을 뭐라 그래 250 차감마금액 똑같은 겁니다 자 두번째 600 이하 그럼 500 초과에 들어가죠 50% 이하 그럼 납기 이내에 300 6개월 이내에 300 이렇게 분납할 수 있는 금액 그럼 결론은 뭐다 500까지는 250을 빼요 그래서 150 500 초과일 때는 절반을 빼요 절반 300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3번 자 분할납부는 현찰이잖아 절대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납부 기한 까지 이내 10일 전하면 큰일 나요 그리고 옆에 자 그럼 수정고시 똑같잖아 그럼 분납을 신청하면 무조건 받아주죠 250 넘어가면 그래서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 납부할 세액과 얼마 250과 그리고 분납기간 6개월 이내에 150 포인트가 뭐다 수정 고지 하여야 한다 그래야 납세 무자가 얼마 얼마 구분이 되겠죠 구분이 돼요 자 그 다음 옆에 한번 적어봐요 종부세는 물납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재산세는 천초과할 때는 물납이 되는데 종부세는 물납 안 해 없어 왜 없어 물납하면 몇 프로 손에 나 약 30% 국세는 하는 자가 없더라 폐지 재산세만 살아있어요 자 부가세 종부세와 함께 납부하는 부가세는 국세잖아 농어촌 특별세 20%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지문입니다 재산세 지문이다 자 그 다음 오른쪽 231쪽 비과세 1번만 알면 돼 재산세 비과세 등의 준용 1. 특례제한법 법 재산세가 비과세 됐다 과세 면제 경감을 받으면 똑같은 재산이니까 종합부동산세를 부감에 있어 밑줄 그어 준용한다 그러면 맞아 재산세가 비과세 되면 종부세도 비과세 자 여기까지가 종부세 입니다 자 그럼 대표 예제 한번 풀어볼까요 대표 예제 1번 자 종합부동산세 설명으로 틀린 거다 1번 과세 기준은 6월 1일 5 자 2번 납세 모자네요 거주자야 비거주자야 비거주자나요 비거주자야 비거주자 비거주자라고요 국내 사업장이 없고 원천소득이 발생한다 비거주자는 어디로 간다 주택 소재지 비거주자는 주소지를 쓸 수 없다 소재지 하면 맞는 거야 3번 자 뭐를 물어봐 토집은 납세무자 납세무자 종합합산 얼마 초과 5억 초과 초과 부는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번 종합합산대상 토지입니다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세부담 상한을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 세액을 종부세에서 공제한다 전자가 들어가서 틀렸네 적용받기 전 틀렸죠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한다 전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틀려요 그럼 답은 4번이네 그 다음 5번 재산세를 징수할세는 종부세를 징수할 때도 똑같죠 5일 5고지서 날라왔다 언제까지 납부기간 개시 개시 발부하라 답은 4번 왜 틀렸다 전자가 들어가면 재산세랑 금액이 달라져서 안 돼요 적용받은 세 넘어가죠 232쪽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거다 1번 재산세납세무자 항상 재산세납세무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럼 임야다 어떤 임야야 공원자연 환경지구 환경보호목적 환경보호목적 재산세에서 분리과세 하죠 그럼 종부세는 납부할 노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재산세를 잘해야 돼 분리과세 분리과세 이면 재산세만 과세 합니다 종부세는 분리과세 이므로 납부할 노무가 없다 있다 틀렸네 그럼 딱 1번 나머지는 다 맞는 겁니다 자 2번 1세대 1주택자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관별 소공제는 중복 적용 하되 합계 몇 프로 80% 범위 안에서 중복 하여 적용 할 수 있다 맞네 그 다음 3번은 뭐다 등록문화재 주택은 이거는 보존 보존 하는 목적이죠 투기 목적이 아니죠 이거를 무슨 주택 이라 그래 합산 배제 주택 합산 배제 주택 이에요 그러니까 주택 범위에서 재배를 합니다 종부세 안 나와 그래서 범위에 포함 하지 않는 걸로 본다 맞다 이거를 무슨 주택 이라 그래요 합산 배제 주택 포함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4번 나왔다 400만 원 그럼 250을 빼 그럼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50 엔드 6개월 6개월 분할납부 자 5번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면 주택수를 늘려야 돼 각자 하나씩 봅니다 각자 그럼 확실히 틀린 거는 1번 이렇게 해서 항상 시험장에 가더라도 애매모호한 지문들이 보여야 하나 그러나 기본에 충실하자 충실하면 1번밖에 답이 없잖아요 자 그 다음 밑에 재산세 종부세 주요 차이점 이거 필수예요 필수 필수라고요 1번 성립시기는 동일하다 이것만 동일해 나머지는 거의 다 차이점 확정 재산세는 결정할 때 그러나 종부세도 결정할 때 그러나 종부세는 선택하면 예외가 있죠 신고할 때 확정되고 그럼 징수 방법은 재산세는 고지서 발급 보통 징수 자 종부세도 원칙은 정부부가 고지서 발급 그러나 예외는 신고납세 선택할 때 그 동일사항은 다 공시가격으로 계산하죠 종과세 종과세 공통 자 과세 대상은 토지건축물 주택 부동산만 얘기합니다 주택 옆에 뭐도 있어 재산세는 토건주 선악 선박도 있고 항공기도 있어요 원래는 5개인데 부동산이니까 3개 그래서 재산세는 토건주 선악 전체 물어볼 때 부동산 그럼 종부세는 토지에서 분리 제외 주택은 별장 제외 건축물도 제외합니다 종부세는 합산 여부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해 토지 빼고는 물건별로 개별개별과세 주택이 여러개 있어 재산세는 주택별 상가가 여러개 있어 상가별로 물세 개별 토지만 합산합니다 그러나 종부세는 원칙이 뭐다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인세 세율구조는 똑같아 비누 비례세율도 쓰고 누진세율도 쓰고 비례세율 누진세율 종부세도 법인은 비례세율 씁니다 세부담 상한 토지건축물은 무조건 150 이걸 꼽아 주택 토지건축물은 150 주택 개인입니다 법인은 무조건 150입니다 그래서 법인은 제외 개인 세개 105 110 130 150이 없어요 종부세는 무조건 150 개정법 고쳐요 150 하나든 두개든 150 300이 없다 150입니다 다 종부세는 세부담 상한에 무조건 150 그리고 법인 소유는 제외 법인은 세부담 상한에 없다 납세지 항상 지방세는 소재지 시군구 국세는 원칙이 거주자는 주소지 공정시장 가액비율 60 70 60 70 옆에 종부세도 적어야죠 적어요 주택 60 토지는 100% 이렇게 두가지 주택은 60 토지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공정시장 가액비율 100% 적어야 된다고요 납부기간 필수 재산세 종부세는 하나 1일부터 15일 분납기간 2개월 종부세는 6개월 그 다음 물납 재산세는 관할구역 부동산 종부세는 물납할 수 없다 그 다음 납부지연 가산세 이거 가산금이죠 그래서 지방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가산금 국세에서는 납부지연 가산세라 그래요 그럼 중가산금은 30만원 이상만 붙습니다 미만은 안 붙어 그래서 국세에서는 150만원 이상만 붙어 그래서 30만원 이상이 뭐야 중가산금 30만원 이상만 붙어 그러나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납부지연 가산세 150만원 이상만 붙어 소액 징수면제는 2000원 미만 그러나 국세는 없어 부가세 지방교육세 국세는 농특세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기본강의가 끝났어요 그럼 기본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 프린트 출력받아서 핵심정리 딱 반장으로 기본강의가 정리됐어요 기본강의 기본서를 보신 분들은 이해를 보고 이론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